오 모논할 때도 근데 4 3 2 이거 하지 않았었나? 스트레이카님 1개월 에잇 2 5 5 5 6 8 9 9 10 10 12 본 게임은 자동으로 진행사항을 저장합니다 와 깔끔해 개 부드러워 아 빠져든다 와 화질보소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아닌데 와 야 장난 아니네 와 악으로 아 악으로 건너 야 하늘봐 일단 첫인상은 감탄이네요 저 소녀를 하나 데려가고 있지 금단의 구역으로 이 소년이 소년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선 안될 곳으로 그나저나 얼굴이 어떻게 나올래나 되게 궁금하다 여자의 얼굴 진짜 리메이크 많네 진짜 리메이크 많네 저 금단의 구역 저 금단의 구역 폴리 브릿지인데 폴리 브릿지인데 하아 옛날에 안해봤으면 그 감동을 모르죠 완다와 거상 폴리 브릿지 헉? 컨트롤러 음향도 있네 카메라 표준 뉴게임 하드? 아니야 빨리 깨야지 이거 하루 이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야 타임어택 할 것도 아니고 원래 처음에 스토리 보여주지 않나? 장로님하고 어? 남자의 얼굴이 눈이 너무 쭉 찢어졌는데? 아니야 지금은 모넌생각이 안 나요 여기 지금 빠졌어 게임에 빨리 첫 번째 거상을 보러 가고 싶어 야 저 수면 비치는 효과 봐라 저거 양옆에 있는 석상들이 거상들이죠 거상 피규어들 옛날에 도마뱀 위치는 다 알았었는데 여기 천정에 아마 하나 있을 거야 여기 천정에 사운드가 깨졌다고? 사운드가 깨졌다고? 엔딩을 봤는데도 엔딩을 까먹었다 엔딩을 봤는데도 엔딩을 까먹었다 제르다 아니야 제르다 아니야 자막이 펀트가 자막이 펀트가 아이유르 금단이구요 얼굴 허옇네 그래 이것도 기억나네 악으로 괜찮아 마스터소드? 그냥 검을 뽑았을 뿐인데 그 검은 전설의 검 이 언어가 이 세상에 없는 언어예요 예전은 어느덤 younger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못했을 거야 제가 저도 당신고는 당신은 이는 아! 흐르는 otherwise 흐르는 흐르는 아루틱리크 이브 더 리스트도 이소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워스 몬스 이즈모 흉민 칫 베라크 몬스 이즈아 안 teaching 사람을 납치를 하라 장사를 하는 부분이 왕standen 오우 에크스유 엠도리 너쿠 한 번 떠나가 쉐옹은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겉만 있다면 도르민의 노예가 되겠소 듬파님 감사합니다 쉐옹님 쉐옹님 목소리보다 게임소리가 작을 때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 15마리인가 16마리일거에요 아마 거상이 게임소리 적당한 것 같은데 아 너무 미소년이야 아 60프레임 잘 뽑았네 아이씨 완전 고정같은데요 시작이구나 가자 아그로 아그로 그니까 삼촌 피규어를 조카가 때려 부수는 거죠 땡 악력 게이지 아그로 가자 이게 딱 비추면 이게 직선으로 향하는 곳이 있어요 아그로 아그로 이리와 발 타고 가야지 아그로 이리와 발 타고 가야지 아그로 야아 진짜 저쪽이죠 저기 잠깐 앗 그래픽이 엄청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네 화를 아직 안 주나? 조준을 어떻게 하셨지? 이거 체력 채우려면 이거 먹어줘야 돼요 이리와 이리와 먹는 키가 뭐였지? 과일하고 이런데 나무에는 과일들이 있고 과일하고 사당같은 데에는 도마뱀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나? 이제 피를 올려주는 건데 아그로 아그로 말 더럽게 안 들어 쟤도 아그로 가자 첫 번째 거상은 쉬우니까 자 바로 잡고 와아 풀밭이 도마뱀 악력게이를 올려주는 도마뱀은 꼬리가 하얘요 도마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게임은 색필터를 설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여기 아니었나? 점프! 아그로야 도망쳐 지금부터 고생길이 이렇게 보면 이제 악력게이지가 빠지죠 그래서 거상은 언제 되는거죠? 거상 이제 볼거에요 이거 왜 안올라가짐 어? 왜 안올라가짐 됐다 아 이상하네 조작이 이상해졌네 매달리고 매달리고 앞구르기 조작감도 똑같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개선이 된게 아니고 그래픽이 동화를 좀 잘 시켰다 자 저거하고 뒤를 보면서 자 이렇게 카메라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똑같애 하고 드디어 첫번째 거상 이구만 드디어 첫번째 거상이구만 등에다가 집을 전망대를 달고 다녀요 저 거상은 등에 경치 구경하라고 첫번째 거상 야아아아악 빠사으으으으으으으으어어어 빠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이렇게 딱 서 있어도 돼요 악력 계좌를 채운 다음에 다시 모아줘 여긴 끝난듯 자 올라가 자 여기서 중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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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 기모와서~~ 빠송 서귀를 그냥 빠송 첫번째 끝 인간이 미안해 흑겸룡이 들어온다